일본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에 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2시 52분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증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는 3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이시가와 노도지역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의 강진 발생이 있었기에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2007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토 섬 인근에서 규모 7.3과 7.1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2분에 6.9의 강진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고 웅항이 활주로에 지진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이시가와현 노도지방 강진은 규모 7.1로 발표가 되었다가 다시 6.9로 수정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바누아토와 일본 이시가와현 노도지역 가가시와 어떠한 지질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전혀 없으나 어찌되었든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바누아토에서 규모 7.3과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 2분 뒤에 일본 이시가와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2007년 강진 발생지역인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도지역과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바누아토 통과 피지에서 연속 신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